네 안녕하세요 제이코 바늘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과일 수세미 영상을 준비를 했구요 어 오렌지 또는 자몽 이라고 이름을 붙이셔도 되시겠습니다 네 그럼 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세미 같은 경우는 호빵 스타일로 만들어진 그런 세미가 되겠구요 단면 또는 팍면 씨미로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께는 두껍지가 않구요 지름은 12cm 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총 들어간 색상은 하얀색 핑크색 그리고 오렌지 색상에서 총 3가지가 들어갔구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상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준비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세미 실로 뜨실 분들은 바늘 6호 준비하시면 되겠구요 일반 실로 뜨실 분들은 반 5호 사용하시면 되겠구요 가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구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하얀 실 준비했구요 매직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매직링은 가운데 손가락 중지에 실을 감아 주신 다음에 바늘을 이렇게 실 사이에 넣어 주시고 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 주시면 작은 고리 하나가 바늘에 생기구요 이 고리 안으로 실을 쑤 가지고 나와 주시면 에 매듭과 동시에 이렇게 매직링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매직링 만들어 주셨으면 이 매직링 안에 긴뜨기 두코 모아 떠 주신 다음에 사슬 하나 이런식으로 해서 총 6개 세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구요 이렇게 바늘에 고려 하나가 걸린 상태에서 그대로 사슬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구요 얘는 하나의 긴뜨기 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긴뜨기 만들도록 하겠구요 긴뜨기 는 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 주시고 그대로 원 안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와 주신 다음에 바늘에 걸려 있는 세 줄을 한꺼번에 쏙 빼 주시면 은 긴뜨기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사실 코 포함해서 긴뜨기 두코 모아 떠 주셨으면 은 사슬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트 하나 만들었구요 계속해서 바늘에 실 한번 감아 주시고 원 안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와 주시면 되겠구요 그대로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원 안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와 주신 다음에 바늘에 걸려 있는 모든 실들을 한꺼번에 쏙 빼셔 가지고 긴뜨기 두코 모아 떠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사슬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원 안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와 주신 다음에 그대로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원 안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와 주시구요 바늘에 걸려 있는 실들 한꺼번에 쏙 빼셔 가지고 긴뜨기 두코 모아 떠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슬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트 3개 만들었구요 나머지 3개 세트를 만들어 주셔서 이 원 안에 총 6개의 세트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구요 저는 만들어 가지고 들어 오겠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 사슬까지 만들어서 총 6개의 세트에 다 만들어서 돌아왔구요 여러분과 만들어 주셨으면은 꼬리실 쑥 잡아 당기셔서 얘네들을 모아 주시면 되겠구요 빼뜨기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 네 우리 처음 긴뜨기 두코 모아 떠 준 다음에 사슬 하나로 만들어진 공간이 있는데요 공간 안에 바늘 쑥 넣어 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 주신 다음에 그대로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구요 묶어주는 사실 만들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은 마무리가 됐구요 이 하얀 실을 계속 가지고 쓸 거기 때문에 세입 해주시면 되겠구요 가운데 들어가는 색상을 준비하셔서 다음 작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색상으로 오렌지 색상의 실을 준비했구요 작업 들어가기 전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실 하나로 만들어진 각 공간 안에서는 한길 긴뜨기 4개씩 만들어주는 작업 하도록 하겠구요 그리고 긴뜨기 2코 모아 떠 준 자리에서는 바늘을 이렇게 옆으로 넣어 주셔서 앞걸어 한길 긴뜨기 떠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리상 제가 쓰는 색상의 실을 부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구요 바늘을 고리 안에 걸어주시면 되겠구요 준비하신 실을 그대로 이 고리 안으로 가지고 나와 주시면서 실을 연결하시면 되겠구요 이 하얀색 꼬리실은 쑥 잡아 당기셔서 이 부분을 좀 타이트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얀색 꼬리실은 마지막 끝까지 몸통이랑 잡고 떠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구요 이렇게 실을 연결하셨으면은 우리 첫번째 사슬 공간안에 그대로 바늘 넣어 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 주신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만들어 주셔서 한길 긴뜨기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같은 자리에 한길 긴뜨기 2개 같은 자리에 한길 긴뜨기 3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공간안에 한길 긴뜨기 3개 만들어 주셨으면은 마지막 네번째 한길 긴뜨기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네번째 한길 긴뜨기에서는 미완성 한길 긴뜨기를 만들어 준 다음에 하얀색으로 교체하는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3개 한길 긴뜨기 만들어 주셨으면은 그대로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같은 공간안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와 주신 다음에 두 줄만 빼 주시고요 이 오렌지 색상의 실은 이렇게 앞으로 잠깐 가지고 가 주신 다음에 하얀색 잡아 주시고 하얀색을 바늘에 감아 주신 다음에 그대로 빼 주시면서 실을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바늘에 하얀색을 걸어 주시고 우리에게 같은 공간안에 바늘 넣어 주시고 옆에 사슬 공간안으로 실을 이렇게 가지고 나가 주신 다음에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 주시고 두 줄만 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줄을 빼 주셨으면은 이 하얀색 실은 이렇게 뒤로 가지고 가 주시면 되겠구요 오렌지 색상의 실을 가져 오셔서 두 줄 마지막 빼 주시면서 실을 교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이 하얀색 실은 몸통이라 잡고 떠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렌지 색상의 실을 바꿔 주셨으면은 그대로 바늘에 실을 감고 옆에 사슬 공간안에서 한길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두개, 한길긴뜨기 세개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대로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같은 공간안에 실을 가지고 나와 주신 다음에 두 줄만 빼 주시고 오렌지 색상의 실은 이렇게 앞으로 가지고 가 주신 다음에 하얀 실로 두 줄 마저 빼 주시면서 실을 바꿔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바늘에 실을 감고 같은 공간안에 바늘 넣고 옆에 사슬 공간으로 바늘을 이렇게 가지고 나가 주신 다음에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 주시고요 앞걸 한길긴뜨기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두 줄만 빼 주시고 다시 하얀 실 이렇게 뒤로 가져가서 내려 놓으신 다음에 오렌지 색상의 실을 가져 오셔서 바늘에 걸려 있는 두 줄을 한꺼번에 빼 주시면서 실을 교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하얀 실 몸통이랑 잡고 떠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르기 실을 교체해 주시면은 그대로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바로 옆에 사슬 공간으로 바늘을 넣고 실 가지고 나와 주신 다음에 한길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2개 한길긴뜨기 3개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다시 바늘 실을 감고 네번째 한길긴뜨기 3개 네번째 한길긴뜨기 3개 두 줄만 빼 주신 다음에 오렌지 색상의 실을 내려 놓으시고 하얀 실 가져오셔서 바늘에 걸려 있는 두 줄을 이렇게 빼 주시면서 실을 바꿔 주시면 되겠구요 그대로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같은 공간 안에 바늘 넣고 옆에 사슬 공간으로 바늘 가지고 나가 주신 다음에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 주시고 두 줄만 빼 주신 다음에 하얀 실 내려놓으시고 오렌지 색상의 실을 가져오셔서 두 줄 빼 주시면서 실을 바꿔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와 같은 패턴으로 나머지 3개의 사슬 공간 안에 작업을 해 주시면 되겠구요 저도 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는 여섯 번째 사슬 공간 안에 한길긴뜨기 4개 다 만들어 줬구요 네 번째 한길긴뜨기 에서는 이렇게 하얀 실로 바꿔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작업을 해 주셨으면 그대로 바늘에 실을 감고 여기 마지막 여섯 번째 긴뜨기 두 코 모아 떠 준 고랑 사이로 바늘을 이렇게 옆으로 넣어 주신 다음에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 주시고 두 줄만 빼 주시면 되겠구요 이렇게 두 줄 남겨놓은 상태에서 하얀색 실을 다시 늘어나 주시고 오렌지 색상의 실을 가져오셔서 두 줄 한꺼번에 빼 주시면서 이렇게 실을 바꿔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빼뜨기 마무리 하도록 하겠구요 빼뜨기는 처음과 두 번째 한길긴뜨기 고랑 사이에 바늘 넣어 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 주신 다음에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구요 묶어 주는 사슬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단 이어가도록 하겠구요 마찬가지로 이 하얀색의 꼬리실을 몸통이라 계속 잡고 떠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구요 우리 여기 빼뜨기 해줬던 고랑 안에 그대로 바늘 넣어 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 주신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만들어 주셔서 한길긴뜨기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구요 그대로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같은 고랑 안에 한길긴뜨기 두 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옆에 고랑으로 이동하셔서 한길긴뜨기 하나 같은 고랑 안에 한길긴뜨기 두 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세번째 고랑 안에서 한길긴뜨기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구요 그대로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같은 고랑 안에 두번째 한길긴뜨기 만들어 주시면서 두 줄만 빼셔 가지고 미완성 한길긴뜨기 만들어 주시구요 이 오렌지 색상의 실은 내려 놓으시고 하얀 실 가져오셔서 바늘에 걸려있는 두 줄을 한꺼번에 이렇게 빼주시면서 실을 바꿔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늘에 실을 감고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이게 하얀색 실로 앞걸어 한길긴뜨기 한 자리에는 바늘을 옆으로 이렇게 넣어 주시고 여기에서 앞걸 한길긴뜨기 만들어 주시면서 두 줄만 빼주시고 하얀 실 내려 놓으신 다음에 오렌지 색상의 실을 가져오셔서 두 줄 쑥 빼주시면서 실을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렌지 색상으로 실을 바꿔 주셨으면 그대로 바늘에 실을 감고 옆에 고랑으로 바늘을 넣어 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 주신 다음에 한길긴뜨기 하나 같은 고랑안에 한길긴뜨기 두개 만들어 주시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고랑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같은 고랑안에 한길긴뜨기 두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세번째 고랑안에서는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두번째 한길긴뜨기 만들어 주시면서 두 줄만 빼주시고 오렌지 색상의 실은 내려 놓으시고 하얀 실 가져오셔서 두 줄 빼주시면서 실을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늘에 실을 감고 여기 하얀 색상으로 앞걸어 한길긴뜨기 만들어 준 자리에는 그대로 다시 바늘을 이렇게 옆으로 사선으로 넣어 주신 다음에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 주시고요 앞걸어 한길긴뜨기 해 주시면서 두 줄만 빼주신 상태에서 다시 하얀 실 내려놓으시고 오렌지 색상의 실을 가져오셔서 두 줄 빼주시면서 실을 바꿔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세 개의 고랑안에 한길긴뜨기 두 개씩 만들어 주시면서 총 여섯 개의 한길긴뜨기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이 마지막 여섯 번째 한길긴뜨기 에서는 실을 바꿔 주시면서 앞걸어 한길긴뜨기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작업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2단에서는 총 42개의 한길긴뜨기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저도 만들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는 작업을 다 해서 돌아왔고요 우리 여기 앞걸어 한길긴뜨기 만들어 준 다음에 바늘에 두 줄 남겨 놓고 돌아왔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도 작업을 하셨으면 하얀 실 내려놓으시고 오렌지 색상의 실을 가져오셔서 두 줄 빼주시면서 실을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빼뜨기 하도록 하겠는데요 빼뜨기는 우리 처음 한길긴뜨기와 두 번째 한길긴뜨기 고랑에 바늘 넣어 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 주신 다음에 그대로 빼뜨기 해 주시면 되겠고요 묶어주는 사슬 만들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단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다음 단 작업은 이 첫 번째 고랑 그러니까 빼뜨기 해 주었던 이 첫 번째 고랑 안에서는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하나 둘 세 개의 각 고랑 안에서는 한길긴뜨기 두 개씩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이 마지막 고랑 안에서는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서 하얀색으로 실을 바꿔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우리를 빼뜨기 한 상태에서 그대로 바늘 넣어 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 주신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만들어 주셔서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대로 바늘에 실을 감고 옆에 고랑으로 이동하셔서 한길긴뜨기 하나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두 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고랑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같은 고랑안에 한길긴뜨기 두 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고랑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같은 고랑안에 한길긴뜨기 두 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마지막 고랑 안에는 미완성 한길긴뜨기 만들어 주신 다음에 실 내려놓으시고 하얀 실 가져오셔서 두 줄 빼주시면서 실을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여기 앞걸어 한길긴뜨기 에서는 앞걸어 한길긴뜨기 만들어 주시면서 두 줄만 빼주시고 바늘에 이렇게 두 줄을 남겨둔 상태에서 하얀 실 내려놓으시고 오렌지 색상의 실을 가져오셔서 두 줄 빼주시면서 실을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바로 옆에 고랑안에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고랑에는 한길긴뜨기 하나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두 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고랑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같은 고랑안에 한길긴뜨기 두 개 다음 고랑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같은 고랑안에 한길긴뜨기 두 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마지막 고랑안에는 한길긴뜨기 만들어 주시면서 두 줄만 빼주시고요 오렌지 색상의 실은 내려 놓으시고 하얀 실 다시 가져오셔서 바늘에 걸려있는 두 줄 빼주시면서 실을 바꿔 주시면 되겠고요 그대로 바늘에 실을 감고 여기 앞걸어 한길긴뜨기 여기에서는 바늘 옆으로 넣어 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 주신 다음에 앞걸어 한길긴뜨기 만들어 주시면서 두 줄만 빼주시고요 하얀 실 내려놓으시고 다시 오렌지 색상의 실을 준비하셔서 두 줄 빼주시면서 실을 바꿔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와 같은 패턴으로 각 고랑안에 작업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도 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는 작업을 다해서 돌아왔고요 마지막 한길긴뜨기 만들어 주면서 이렇게 하얀 실로 바꿔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작업을 하셨으면 바늘에 그대로 하얀 실을 감아 주신 다음에 여기 마지막 앞걸어 한길긴뜨기 사이의 바늘을 옆으로 넣어 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 주신 다음에 여기에서는 실을 바꿔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앞걸어 한길긴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빼튀기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빼튀기는 우리의 처음 한길긴뜨기 얘는 스킵을 해 주시고 두 번째 한길긴뜨기 코어 머리에 바늘 쑥 넣어 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 주신 다음에 빼튀기 해 주시면 되겠고요 묶어 주는 사슬 묶어 주는 사슬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단은 마무리가 됐고요 이 단에서는 총 54개의 한길긴뜨기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렌지 색상의 실을 다 썼기 때문에 여기서 잘라나도록 하겠고요 이 꼬리실 같은 경우는 돗바늘을 이용해서 실 사이에 숨겨 주셔도 되겠고요 저처럼 그냥 코바늘 이용하셔가지고 실 사이에 반을 넣어 주신 다음에 실을 걸어서 이렇게 가지고 나와 주시면서 뒷부분에서 이 실을 숨겨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빠지지 않을 정도만 쭉 돌아가면서 숨겨 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꼬리실은 잘라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뒷부분 실 정리를 하셔가지고 깔끔하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마무리가 됐고요 하얀 실은 한번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단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다음 단 작업은 각 코마다 긴뜨기 한 코씩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여기 앞걸어 한길 긴뜨기 만들어주는 이 코에서는 긴뜨기 두코 만들어주면서 코늘림 하도록 하겠고요 이 단에서는 총 60개 긴뜨기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이 상태에서 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 주시고 우리 여기 뺏기 해줬던 코에 그대로 다시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와주신 다음에 이렇게 바늘에 세줄이 걸려있으면 이 세줄을 한꺼번에 쏙 빼셔 가지고 긴뜨기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코에 긴뜨기 하나 만들어주셨으면 은 그대로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에도 긴뜨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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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코에도 긴뜨기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우리 여기 앞걸어 1개 긴뜨기 코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긴뜨기 1 같은 코에 긴뜨기 2개 만들어 주시면서 코늘 1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구간 다 총 10개의 긴뜨기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이 처음 이 첫번째 구간 안에서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여 외고 여덟 아홉 개를 만들어 졌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마지막 코 하나 있습니다 다 떠 준 다음에 여기 마지막 코에 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면서 이 구간에서도 총 10개 긴뜨기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번째 구간에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개 긴뜨기 여기 코에 긴뜨기 두꺼 만들어 주셨으면 엠 그대로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바로 옆에 코에 긴뜨기 1 다음 코에 긴뜨기 1 다음 구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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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뜨기 1 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1 2 3 4 5 6 7 8개 긴뜨기 를 만들어 줬구요 여기 압구 랑 2 인트기 만들어진 이 코에서는 긴뜨기 1 같은 자리에 긴뜨기 2개 만들어 주시면서 코늘름 해주시고 이 구간에서는 총 10개의 긴뜨기 를 만들어 줬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작업을 쭉 해주시면 되겠구요 총 60개 긴뜨기 만들어 주시면 되겠구요 저도 만들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내서는 작업을 다 해서 돌아왔구요 어 섬 시작할 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 마지막 코 남겨놓고 들어왔습니다 이 마지막 코에 긴뜨기 1 를 만들어 주시면서 총 60개 긴뜨기 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빼 띠기 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구요 빼 띠기 4 우리 여기 처음 긴뜨기 얘는 스킵을 해 주시고 두번째 긴뜨기 코어 머리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와 주신 다음에 그대로 빼 띠기 해 주시면 되겠구요 묶어 주는 사실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하얀 실 다 썼기 때문에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 빼셔 가지고 이렇게 한번 더 타이트하게 조여 주시면 되겠구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저는 다음 색상으로 진한 노란색 실을 준비했구요 이 색상으로는 전체 바타 만들어 주는 작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늘에 고리와 매듭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구요 다음 작업은 각 코마다 1길 긴뜨기 1코 씩 만들어 주는 작업 하도록 하겠구요 이 꼬리 실을 몸통이라 다시 잡고 따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구요 정하신 코가 있으면 에 바늘 쑥 넣어 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 주신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고 사실 하나를 만들어 주셔서 1길 긴뜨기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구요 그대로 바늘에 실을 감고 바로 옆에 코에 1길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1길 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구요 다음 코에도 1길 긴뜨기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각 코마다 1길 긴뜨기 1코 씩 만들어 주시면 되겠구요 저도 만들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는 작업을 다 해서 돌아왔구요 빼 띄기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빼 띄기는 처음 1길 긴뜨기 스킵 해 주시고 두번째 1길 긴뜨기 코어 머리에 바늘 넣어 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 주신 다음에 빼 띄게 해주시면 되겠구요 묶어지는 사실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단 마무리가 됐구요 다음 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땀 부터는 코 줄이 2단이 되겠구요 1길 긴뜨기 3개에 떠 준 다음에 나머지 2코 모아서 떠 주면서 코 줄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구요 우리에게 패티게 뜬 코에 그대로 다시 바늘 넣어 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 주신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면서 한길 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구요 그대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에도 한길 긴뜨기 하나 한길 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3개 가 코에 1개 인디 하나씩 만들어 주셨으면 에 그대로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에는 미완성 한길 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구요 그대로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에도 미완성 한길 긴뜨기 하나 한길 긴뜨기 하나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바늘에 걸려 있는 이 세 줄을 한꺼번에 쏙 빼셔 가지고 코 줄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에 한길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한길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한길 긴뜨기 하나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대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에는 미완성 한길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미완성 한길 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고 바늘에 걸려 있는 세 줄을 한꺼번에 쏙 빼셔 가지고 코 줄이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제가 같은 패턴으로 각 코마다 작업을 해주시면서 코 줄임 해주시면 되겠구요 저는 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 두 코 줄여서 돌아왔구요 빼뜨기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우리 처음 한길 긴뜨기 얘는 스킵을 해주시고 두번째 한길 긴뜨기 코어 머리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오신 다음에 그대로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구요 묶어주는 사슬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도 마무리가 됐구요 바로 다음 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 역시 마찬가지로 코 줄임이 되겠구요 두개 각 코에는 한길 긴뜨기 하나씩 떠 주시면 되겠구요 두코 모아서 떠 주시면서 코 줄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구요 이 상태에서 우리 빼뜨기 해줬던 코에 그대로 다시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와 주신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만들어 주셔서 한길 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구요 그대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에도 한길 긴뜨기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에는 미완성 한길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미완성 한길 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구요 바늘에 걸려있는 3줄 한꺼번에 쏙 빼셔 가지고 코 줄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에는 한길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한길 긴뜨기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에는 미완성 한길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미완성 한길 긴뜨기 하나 그리고 바늘에 걸려있는 이 3줄을 한꺼번에 쏙 빼셔 가지고 코 줄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한길 긴뜨기 두코 떠준 다음에 그리고 두코 모아서 줄여주는 작업을 각 코마다 해주시면 되겠구요 저도 해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는 마찬가지로 마지막 두코 줄여서 돌아왔구요 빼튀기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빼튀기는 우리의 처음 한길 긴뜨기 얘는 스킵을 해주시고 두번째 한길 긴뜨기 코 머리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오신 다음에 빼튀기 해주시면 되겠구요 묶어주는 사슬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 마무리가 됐구요 현재 이런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은 한길 긴뜨기 한코 떠준 다음에 두코 모아서 떠주면서 코 줄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구요 우리 여기 빼뛰기 했던 코에 그대로 바늘 넣어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 주신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면서 한길 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구요 그대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에는 미완성 한길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미완성 한길 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구요 그리고 바늘에 걸려있는 이 세 줄을 한꺼번에 쏙 빼셔 가지고 코 늘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에는 한길 긴뜨기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구요 그런 다음에 다음 코에는 미완성 한길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미완성 한길 긴뜨기 하나 그리고 바늘에 걸려있는 세 줄 한꺼번에 쏙 빼셔 가지고 코 줄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같은 패턴으로 각 코마다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구요 저도 해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는 작업을 다 해서 돌아왔구요 빼뜨기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처음 한길 긴뜨기 얘는 스킵을 해주시고 여기 두번째 한길 긴뜨기 두코 모아 떠준 코 머리에 바늘을 넣어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주신 다음에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구요 묶어주는 사슬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도 마무리가 됐구요 바로 다음 단 이어가도 하겠구요 다음 단에 두코 줄여주는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구요 우리 빼뜨기하고 사슬로 마무리한 상태에서 빼뜨기 해줬던 코에 그대로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와주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와주신 다음에 두 줄만 먼저 빼주시고 바늘에 걸려있는 세 줄을 한꺼번에 쏙 빼셔가지고 두코 모아서 줄여주는 작업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에는 미완성 한길 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음 코에도 미완성 한길 긴뜨기 만들어 주셔서 바늘에 걸려있는 세 줄 한꺼번에 쏙 빼셔가지고 코줄이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유 같은 패턴으로 각 코마다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구요 저도 해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는 작업을 다 해서 돌아왔구요 빼튀기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빼튀기는 처음 한길 긴뜨기 두코 모아 떠준 얘는 스킵을 해주시고 바로 옆에 코가 있습니다 그 코에 바늘 넣어 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주신 다음에 빼튀기 해주시면 되겠구요 묶어주는 사슬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은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러고 보시면은 이렇게 작은 개별 하나 있습니다 이 갭은 짧은뜨기 두코 모아 떠주면서 메꿔주는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구요 이 상태에서 바늘을 빼뛰게 했던 코에 그대로 넣어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주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바로 옆에 코에 바늘 넣어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주신 다음에 바늘에 걸려있는 세 줄을 한꺼번에 쏙 빼셔가지고 코줄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옆에 코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와주시고 이 상태에 다시 바로 옆에 코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와주신 다음에 이렇게 바늘에 걸려있는 세 줄을 한꺼번에 쏙 빼셔가지고 코줄이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같은 패턴으로 각 코마다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구요 그래서 해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내서는 작업을 다해서 돌아왔구요 빼튀기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빼튀기는 우리에게 처음 두코 모아 떠준 이 부분은 얘 바로 옆에 이렇게 코가 있는데요 여기에 바늘을 쑥 넣어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주신 다음에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구요 못 커진 사슬 만들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 마무리가 됐구요 이 실은 다 썼기 때문에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 빼셔 가지고 한 번 더 이렇게 타이트하게 조여 주시면 되겠구요 보시는 것처럼 그래도 이렇게 작은 아주 아주 작은 개비 하나 생겼는데요 이 갭은 우리 각 코에 위에 줄에만 바늘 넣어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주시구요 다음 코에도 위에 줄에만 바늘 걸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서 이 갭을 네 메꿔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한 번 더 타이트하게 조여주시면 되겠구요 한 번 더 옆에 코에 이렇게 바늘 넣어주시고 여기서 빼뜨기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빼뜨기 해주시면서 실을 묶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세게 잡아당기셔서 얘네들을 조여주시면 되겠구요 이 꼬리실은 안쪽으로 숨겨주셔도 되겠구요 저처럼 여기서 이렇게 잘라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반 실로 자몽 또는 오렌지 수세미 만들어 봤습니다 뒷부분 깔끔하게 만들어졌구요 앞부분 예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구요 저와 함께 만드시냐고 고생많이 하셨구요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